저희 표수 뮤직에 없어서는 안 될 지금 초대 가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언니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? 한생님이한테 꼭 필요한 이분이 있어야 되는 분 누구신지 아시죠? 네 항상 꾸준히 일할 거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가수님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는 또 처음 봤어요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가수이시고요 저희 한생님한테서는 수제자인 것 같아요 이런 가수분이 한생님한테서 두 명 세 명 계속 배출되기를 바라요 저희가 60될 때까지 열심히 배우셔야 되죠 아마 내년에는 이 가수님을 모델로 아마 또 제2회 제3회 가수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절임봉사단 총무를 맡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혜경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박수 나가 박수 박수 언제까지나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사랑한 사람은 곁에 두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의 슬픈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우리 만나지 말걸 못 본 채 지나쳐버릴 걸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될 줄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제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수많은 밤을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사랑한 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기다리며 살아오고 남자의 슬픈 이야기 다같이 바라리 우리 만나지 말걸 못 본 채 지나쳐버릴걸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될 줄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제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제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